뭐야? 호흡주네? 아니요. 나 허니보이제이야. 어? 뭐라고? 잠깐, 뭐라고? 잠시만요, 언니. 이름이 어떻게... 뭐라고요? 허니보이제이. 예? 정수리, 허니보이제이. 여기 봐봐. 정수리, 싹보이제이. 허니보이제이, 여기 봐봐. 여기 봐봐. 깐다르마 다 보이제이. 여기 봐봐요. 어디 맞으시죠? 그때 우차싸이 모든 코너에 안무를 만드셨던 그 찹쌀 모나카홍이잖아. 언니, 그 옛날에 개그맨 김기욱에게 짜줬던 그 화상국. 화상국 그 허이짜 댄스 한 거 보여주세요, 제발. 허이짜, 허이짜. 야, 내가 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니? 무서워. 야, 허니보이제이. 야, 우리 언니가 거 하라는 거 어떻게 하지? 너 지금 후배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? 엎드려. 엎드리라고. 살짝 쪼개면서 얘기하세요, 언니. 엎드려. 야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허이짜. 허이짜. 뭐야, 어떡해. 우와, 어떡해. 우와, 어떡해. 아, 언니는 문을 왜 이렇게 크게 하는 거야. 언니, 언니가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. 아, 뭐하나. 더 뭔데. 그래도 언니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준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뭔데, 너 MZ 새는 밖에 없다, 진짜. 선물이에요, 언니랑 잘 어울리는 틀린. 유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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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잼! 아, 진짜 너 정말 핵노잼이다. 너 지금 스케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스케줄 좀 줄여. 얘 알지? 그 나 혼자 산다 나가서 그 개그 못 잔 거 아니야. 난 그만 자고 싶다. 그래서 화끈 때까지 자야 될 것 같아. 어휴, 슬퍼. 왜? 너 잠깐 문신 제대로 가렸어. 너 왜 문신이 아니라 쥐젓을 가렸어. 임파선이 푸른 것 같아. 뭐야, 잠깐만. 게리모늄 팔찌 뭐야, 진짜. 아, 잠깐만. 아, 허리에 이 날개무시는 거 뭐야? 잠깐만, 잠깐만. 야, 너 이거 커피야? 아이, 고로샘물이네. 아이구, 정말. 아, 진짜.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래. 얘가 너무 올게. 너무 올게. 첫 번째 경연을 펼칠 팀은요. 담배, 하가비티. 나와주세요. 와우. 와우. 음악을 주셔유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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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여기 있었네. 뭐야. 아이고, 준희 엄마.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? 지금 동네 사람들 전부 깨털고 앉아있는데. 아이고, 내 정신 좀 봐. 오늘 깨털기로 했는데 빵댕이를 털고 있었네. 아이고, 어떡해. 아이고, 진짜. 자, 두 번째 팀, 노잼팀 나와주세요! 가자, 얘들아! 잘 모르겠는데? 노잼... 노잼일 것 같은데? 댄서분들 집중해 주세요! 저희가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팀워크를 보여드릴 거예요! 쟤 요즘에 예능 많이 하더니 발성이 너무 좋아졌다! 모르겠잖아! 나는 왜 이렇게 먹는 소리니? 왜? 자, 환상인 팀워크 가자! 음악 주세요! 와우! 잘한다! 뭐야? 아니, 뭐야! 나 방금 했잖아! 저게 무슨 팀워크야! 팀웅이 하나도 안 맞아! 꺾었어! 환상인 팀워크! 보셨자! 자, 그럼 마지막 팀! 찹쌀모나카 나와주세요! 립제이 이미테이션! 보여주세요, 진짜! 진짜 언니랑 어제 연습한 거 해 보자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무거워! 무겁다! 무겁다고! 노래보다 느리잖아! 너무 섭섭하다고! 야, 순이야! 너 진짜 제대로 안 하면 언니 너무 섭섭해! 제대로 할게요! 당연히! 오케이! 음악 주세요! 너무 섭섭해! 너무 섭섭해! 너무 섭섭해! 너무 섭섭해! 내가 볼 때는 이게 춤이 별로인 것 같아! 비주얼로 이렇게 밀어붙이네! 뭐야? 뭐야? 왜 저러는 거야? 뭐야? 왜 저러는 거야? 뭐야? 이거 뭔데? 뭐야, 이거! 우와! 와! 신감해! 신감했어! 오케이! 허니보이제이! 어디 연습한 거 보여주자. 잠깐만, 너 옷이 왜? 윗도리를 왜? 홍윤아 손목 아데를 입고 왔어? 키 좀 올려요, 키 좀 올려! 보여줘, 허니보이제이! 허니보이제이! 허니! 무송인 아니에요? 무송인이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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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무송인이 어디 있어요? 트래신 인스타 댄스 빨리 보여줘! 보여주세요 빨리! 뮤직 스타트! 구선 댄스! 구선 댄스! 안성하러 와봐! 기법 다투를 시켰지 ält 수 없어 이 사람이 큰 날의 여자야! 불쌍!